안녕하세요 런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게임을 하러 나왔어요 이게 할 게임이 뭐냐면 파블로프 VR이라는 게임입니다 FPS 게임이고요 약간 VR계의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제일브레이크 탈록! 요즘에 타치에서 맵 종류 많습니다 탈옥? 한번도 안 해봤는데 탈옥은? Do not fire, warning shoot, killing sight, prisoner 빅.. 아.. 제즈를 피해서 탈옥을 해야 되는 거구나 Oh shit!!! 아우! 개드라워! 미친! 오! 헬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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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노노노노! I'm sorry! I'm sorry! I'm sorry! 아, 뭐야? 반짝 미쳤어? 반짝지원 오래. I don't know the other thing in here 오케이, 쟤들 피해서 타록을 고르는 건가요? 도망쳐! 도망쳐x2 통총 어 예? 땡큐 일단 인벤토리가 있어요 아 만드는 거구나 부품들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막 무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구나 오 먹었다 아 이렇게 막 음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막 부속품들을 구해가지고 무기 같은 걸 구해서 탈옥을 하는 거구만 오 칼 플레이스 플레이스 어? 아 아 이 새끼가 날 죽였어 아 저놈이 날 죽였어 오케이 아 아 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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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해! 미안해, 미안해! 죄송해졌어 내가 뭐 한꺼번에 생각해 볼 수 있어 죄송해서 넌 지금 일어난 중, 그래, 인사하고 andere 말해 볼 수 있어 그냥 walk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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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새키야 하저 이걸로 하저 이걸로 죽이는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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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짝 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 차... 몰라 난 왜? 이거 왜 안 때려지냐 이걸로? 재료가 아직 부족하네요? 재료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한데? 무기 만드는데? 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 어우... 짖지 말랬는데 지보니까 다 죽여. 죽였어. 야, 총 뺏었어. 총 뺏었어. 야, 탈출이다! 탈출이다! 죽여,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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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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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! I'm not! I'm sorry! I'm sorry! 아, 무기가 있어야 죽일 수 있는데 저 배트 있으면 죽일 수 있구나. 너 아직도 뭐 만들어. 아, 멜미나. 뭐야, 눕는 것도 판정이 되네? 야, 누워서 도망가. 아, 재료다. 무슨 재료지? 락픽 만들 수 있어. 락픽 그거 아니야? 몸 안에 숨겨. 열쇠 따고 나간다. 모혈미. 아, 락픽. 아, 락픽을 남기고 죽는다. 아, 모혈미야. 모혈미 때문에 갈 수가 없어. 아, 락픽. 예아? 예아. 예아, 예아. I'm okay. I think you're creepy. I'm enjoying the Neoji show. OK, thanks for the lockpick. 어! 예아. 어, 락픽 들고 왔어, 저 친구가. 고맙대. 친구야, 잘 써. 너 가지고 꼭 탈출해. 스크롯 비쉬. 뭘 쳐다봐. 어? 땡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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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리냐? 나 씨야! 야! 이제. 쏘리. 아임 아웃. 여러분. 지금 몇 번 했냐? 30분도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FPS 게임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컨트롤러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상은 움직이질 않은데 이런 FPS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공터 이런 데서 한다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나겠지만 지금 이런 게임은 컨트롤러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멀미가 오져요 왜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캐릭터는 움직이기 때문에 멀미가 오져 VR 배고도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멀미가 너무 심해 멀미가 너무 심해서 인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VR 기기 하나 산다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지 멀미가 만나면 재밌겠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VR에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